대단한 장면 아니야 우와 우와 너무 맛있겠다 저 간장소서 얼마나 새콤달콤하고 불향까지 있으면 큰일 나죠 진짜 닭다리만 썼나봐요 닭다리를 뼈를 내고 다리 부분만 여기는 찐맛집이다 진짜 일단 먹을까?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60분 스타트 맛있어? 왜 왜 왜 맛있어? 우와 바삭함이 미쳤어 먹어봐 장난 아니야? 약간 심한 척 걸렸는데 소스가 더 맛있어 태꽁 났어 맛있어 아니 소스에 젖어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삭해? 그치? 그런 거 아니지? 장난 아니야 진짜 이게 심리식감 너무 좋지 않아? 최고다 소스가 무덤에 있고 다 젖어져 있는데도 바삭해 다 필요 없어 그냥 겉바속촉 그리고 고추 들어가 있어서 안 느끼하고 쭉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매튼 조금 달콤 청양고추는 아닌 것 같아 고추를 이렇게 많이 올려먹어도 하나도 안 매워 딱 적당한 매콤함 고추도 맛있어 나왔는데 진짜 지금까지 먹은 유랭균 중에 원크라우드야 원탑이야 진심으로 긴장 이거 짜사이 올려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아 최고지 짜사이 안에 콩나물 들어가 있다? 아 최고야? 원래 먹어봐 고추를 막 Voilà 진짜 꿀 좋아합니다 꿀 좋아 꿀 좋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잘 어울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, 대박이다. 대박이다. 다 먹었어. 뭐야, 벌써 안 왔어? 생각인데? 응, 막 찝혀. 막 들어가. 지연 유린기 클레어. 벌써? 지금 두 번째 유린기 시작했습니다. 닭다리 하나네, 진짜. 아니, 남들을 보면 진짜 삼계탕이당 한 마리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그쵸. 안 가능할 것 같은데? 어머, 어머, 어머. 저기 다 들어가네, 이게. 음, 영원히 맛있어? 두 번째 그릇에도? 색깔이 좀 밝아. 아, 탑 쌌네요. 아, 먹게인 가나요? 안 될 것 같은데?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야, 쏙 들어가네. 오늘 먹게인 컨셉 좋습니다. 아, 먹게인은 자기 눈으로 만난 거죠. 그렇죠. 네. 아니, 어떻게 이 부분 왜 이렇게 맞지? 과자야, 과자. 아니, 이 부분은 안 왔어. 이거 생일이 있어요, 아니? 어, 어어? 아, 어어? 뭐, 뭐. 왜, 뭐?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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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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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안 된 것 같은데? 되나요, 되나요? 안 된 것 같은데? 먹게앵. 애응. 하아... 험... 험... 캬캬습니다. 와우, 또 행복한가봐요. 버킹오는 달리네요.